대기업에서 30년 동안 있으셨다고 했는데 그러면 이제 한 직장에서 계속 있으셨던 건가요? 저는 직장을 두 군데였어요. 제 전공이 의상 디자인이거든요. 그래서 첫 번째 직장은 이랜드 그룹이었고요. 거기서 한 10년 정도 근무를 하다가 S그룹으로 옮겼습니다. 유통의 신세계라는 S그룹으로 옮겨서 거기서 옮겨서 20년간 근무를 했고요. 토탈 두 개의 회사를 30년 동안 다녔습니다. 이랜드에서 일을 잘하셨나 봐요. 엄청 잘했죠. 실제로 써주신 거 보니까 티니 위니, 중국에서 엄청 핫했던 지금 매각됐죠, 지금은? 그것까지는 잘 모르겠습니다. 제 일에만 관심이 있습니다. 알겠습니다. 아무튼 그런 일을 하시고 신세계에서는 그럼 어떤 일을 하시는 거예요? 일단 입사 초기에는요. 그때가 이마트가 생긴 지 얼마 안 됐을 때였거든요. 매장에 상품을 공급하는 바잉 업무를 했어요. 제가 전공이 의류다 보니까 의류를 사입을 해서 매입을 해서 매장에 전개하는 그런 반려 역할을 했고요. 그 이후에 매장을 관리하는 정장을 했고 최종적으로는 세제재지류, 가전제품용 기획도 하고 매장에 전개하는 매입 담당 임원을 했습니다. 그런데 디자인 업무를 하시다가 어떻게 보면 유통하셨는데 괜찮은 건가요? 많은 분들이 궁금해하시는데요. 디자이너는 굉장히 좋은 직업이죠. 그리고 저한테도 그게 맞는 줄 알았는데 제가 성격이 가만히 한 장소에 있지 못하고 여기저기 나대는 성격이거든요. 그래서 이 부분에 이거 하다가 다른 것도 눈에 관심을 돌리기도 하고 관심들이 좀 많아서 디자이너를 계속 오래 하다 보니까 이것만 평생 하기에는 내가 조금 답답함을 느끼겠다는 생각이 들더라고요. 그래서 조금 다른 영역으로 넓혀야 되겠다는 생각을 했고 그때 마침 S그룹에서 바이어 오직 공고를 봐서 딱 제가 합격을 해서 직장생활을 하게 됐죠. 실제 어느 직구까지 임원하신 거예요? 저는 상무까지 했습니다. 현실에 대해서 여쭤보고 싶은데 특히 유통하면 남성적인 이미지도 많이 강하고 여기서 상무라는 관리자 그 리더까지 가신 거잖아요. 보시기에 이게 보통 두 가지로 많이 얘기하잖아요. 그 당시에 여자가 적어서 일단 임원이 없는 거다라는 쪽도 있고 그렇죠. 그럴 수도 있죠. 그게 아니고 진짜 말 그대로 차별, 유리장벽 이런 게 있어서 여성들의 임원이 부족한 거다. 그럴 수도 있고요. 어떻게 보세요? 저는 기본적으로 우리 PD님 말씀하신 첫 번째가 큰 원인이라고 생각을 해요. 왜냐하면 실제적으로 여성들이 사회에 참여하게 된 시간이 그렇게 오래 걸리지 않았고 오래되지 않았잖아요. 그러다 보니까 남성들에 대한 부분들은 계속 쌓이고 쌓여 있는 상황에서 저희는 산업 발달이 굉장히 급격하게 돼 있는데 유통업을 포함해서 다른 부분도 마찬가지고요. 그동안 여성들이 일할 기회도 없었고 실제로 리더의 자리든 어떤 사회에 참여를 시키고 싶어도 교육하는 데 좀 시간이 걸리잖아요. 양성하는데 그래서 그 갭 차이가 굉장히 많이 났기 때문에 기본적으로는 그런 이유 때문에 좀 기회가 적지 않았다는 생각도 들고요. 그러다 보면 유리장벽이 있을 수 있지 않을까 유리천장이 당연하게 있을 수 있지 않을까요? 왜냐하면 내가 편하고 내가 좋은 친구들에게 한 번 더 가는 건 굉장히 당연한 거잖아요. 그렇기 때문에 그건 없을 수는 없을 것 같아요. 그러니까 이제 이런 얘기네요. 일단 기본적으로 남자 신입사원이 많았고 그 당시에 그렇겠죠. 많았고 그러다 그분들이 연체가 참아서 올라가니까 그렇죠. 내가 같이 일할 밑에 직원을 뽑을 때도 아무래도 같은 성별이 말을 하기도 쉽고 그런 게 편하니까 맞아요. 약간 이런 것들이 작용을 해서 그렇죠. 됐다는 말씀이시죠? 굉장히 복합적인데 사실 그 부분에 대해서는 저의 경험을 하나 말씀을 드리면 저는 뭐 이에 있어서는 굉장히 악착 같은 근성이 있거든요. 그래서 제 일이면 별로 마다하지 않아요. 정말 불불 안 가리는 성격인데 제가 출장의 기회가 있었어요. 근데 제 윗분이 저 말고 제 밑에 있는 팀원을 데려가더라고요. 왜 그러냐고 제가 단도직입적으로 여쭙는데 좀 불편하지 않겠냐라고 얘기를 하셔서 그런 거는 저로서는 굉장히 이해하기도 사실 어렵고 그런 부분들은 어떻게 보면 그분은 저에 대한 배려인데 그렇죠. 배려를 했다고 했겠죠. 저는 절대 아니에요. 그건 차별이거든요. 그래서 그런 부분들이 배려라는 이름으로 실제로 일어났을 때 그것들이 보이지 않는 유리 천장이 되고 유리 장벽이 되지 않을까라는 생각을 합니다. 그 상사분은 이제 아무리 남자 여자가 출장을 간다는 게 약간 불편할 수 있으니까 배려해서 이제 그냥 다른 사람과 같은 사람으로 간 건데 작가님 같은 경우에는 실제 당사자가 느끼는 감정은 기분이 차별당하는 기분도 있었다. 물론 그분 되게 감사해요. 배려라는 이름으로 굉장히 감사하긴 한데 그것이 과연 진정한 배려일까. 진정한 배려는 사실 그 사람이 있어야 될 자리에 그 사람이 있게끔 만들어주는 게 배려거든요. 그런데 배려라는 의미조차도 사실은 조금 변질돼서 사용되는 게 아닌가 라는 생각을 요즘 좀 많이 하게 돼요. 여성으로서 실제 남성들과 경쟁을 해가면서 임원이 잘 오르신 거잖아요. 네. 실제 어때요? 직장에서 여성이 그렇게 고위직까지 승진하면서 살아남는다는 게 얼마나 어려운 일인가요? 저는 경쟁이라는 생각은 안 했어요. 그냥 제 일을 열심히 했을 뿐이고 그 과정에 있어서 사실 굉장히 곱지 않은 시선이 있었던 건 맞지만 경쟁이라고 내가 여기서 살아 이런 생각은 전혀 안 했거든요. 저는 그냥 제 일을 열심히 했을 뿐이고 그리고 하다 보니까 굉장히 좋은 기회를 주셔서 임원회까지 올랐는데 이렇게 얘기하면 다들 되게 재수없다고 하더라고요. 누구는 그렇게 안 하냐. 그런데 일하는 거는 사실 저는 별로 어려움이 없었는데 실제로 조금 아까 말씀드렸던 것처럼 배려라는 이름으로 자행되는 약간의 좀 차별 이런 부분들이 좀 어려움이 있었고 사실은 외로운 적이 좀 많았죠. 왜요? 보통 회식이 끝나더라도 회식 이후에 또 뒤풀이가 있을 수 있는데 거기서 저는 친한 사람도 많지도 않았고 그리고 약간 좀 같이 섞이지 못했어요. 이렇게 놀이 문화도 사실 좀 달랐고 그리고 회식을 하고 나면 뒤풀이 할 때 서로의 공감대가 있어줘야 되는데 그 부분에 있어서 저는 좀 잘 어울리지 못했어요. 그게 이유가 뭐가 됐던 간에 그런 부분들은 사실 좀 많은 생각을 하게 돼요. 내가 외롭잖아요. 저도. 개인이기 때문에 일할 때는 악착같이 하지만 끝나고 나면 굉장히 외로울 때가 있거든요. 힘들고. 그런데 그럴 때마다 이걸 내가 계속해야 되나 나 너무 외롭다 힘들다 이런 생각이 드는데 그것조차도 과정입니다. 그거를 이겨내면 굉장히 좋은 저 남들보다 지금 그거 되게 빨리 했어요. 그래요? 저 빨리 했어요. 그거는 이제 일을 잘하셔서 그러니까요. 모든 그런 과정들을 이겨내고 그런 것들을 저는 업무로 좀 승화를 했거든요. 그래서 처음에 그렇다고 저와 같이 금매하셨던 분들이 대놓고 저를 이렇게 핍박하거나 이런 건 전혀 없어요. 그런데 보이지 않게 제가 좀 느꼈던 거죠. 그런데 그거는 뭐 느낄 수밖에 없는 상황이 있을 수 있잖아요. 그런데 그거를 사실은 제가 말씀드리고 싶은 키는 어려움이 있을 수밖에 없어요. 그게 뭐 여자가 됐던 남자가 됐던 그런데 그 어려움이 있을 때 그거를 어떻게 극복하느냐가 사실은 더 중요한 과제인 것 같아요. 그것들을 굉장히 긍정적으로 그래 나는 일로서 승부해서 뭔가를 보여주겠어라고 생각을 하면 나한테 조금 더 긍정으로 작용을 하는 거고 나는 이렇게 직원을 떠나서 나도 한 사람의 사람인데 나 정말 저 사람들이랑 같이 으쌰으쌰하고 같이 어울리고 싶다라고 생각을 하면 포기할 수도 있는 거고 저는 굉장히 악착 같고 그거를 좀 업무로서 극복하려고 노력을 좀 많이 했던 것 같아요. 그러니까 뭐 차별적인 것들 아니든 간에 어쨌든 간에 그런 이제 어려움이 있을 수 있는 건데 그거를 이제 저는 업무로 승화시켰습니다. 업무로 승화시켜서 그리고 진정한 경쟁은 업무잖아요. 그렇죠. 우리는 직장인이기 때문에 개인적으로 뭐 하는 이것보다도 저는 업무에서 나는 승부가 가장 깔끔한 승부라고 생각을 했어요. 그렇기 때문에 업무로 그냥 완전 깔끔하게 정리를 했죠. 근데 우리가 이제 흔히 얘기하면 뭐 입원 달려면 라인도 필요하다. 이런 얘기도 있는데 그런 게 없이 오로지 실력으로 되는 건가요? 저는 그렇게 생각을 해요. 왜냐하면 저는 경력사원이거든요. 그래서 지금도 제가 근무한 두 번째 기업에 굉장히 감사한 이유 중에 하나가 저를 그냥 업무 중심으로만 봐주셨던 게 저는 너무 감사해요. 그래서 저는 경력사원이기 때문에 당연히 끈 없죠. 줄 없고 제가 여대를 나왔거든요. 제가 근무하면서 제가 두 번째 직장에서 저랑 같은 학교 나오신 분 거의 못 봤어요. 한 사람 딱 뵀는데 그분도 짧게 근무하시고 가셔서 저는 지금 혈연도 없고 지연도 없고 학연도 없고 아무것도 없었거든요. 그런데도 불구하고 저는 고가는 항상 탑이었거든요. 그래서 그런 부분에서 인정을 해주신 것 같았고 너무 감사하죠. 그 부분은 그래서 사람들은 혈연, 지연, 학연 없으면 이런 라인 없으면 임원되기 어렵다? 저는 해냈거든요. 그런데 그게 저만의 역량이라고 생각하진 않고 있는 그대로를 봐주신 저는 제가 몸담았던 기업의 문화나 체계나 그런데 최근에는 저희 기업뿐만이 아니라 그런 문화들이 굉장히 많이 확산되고 있는 상황이잖아요. 그래서 안 된다고 생각하지 마시고 열심히 하시다 보면 언젠가는 광명이 찾아올 겁니다. 반드시. 저는 책에서 잠시 보긴 했습니다만 정말 엄청나게 열심히 하셨던데요. 엄청났어요. 장난 아니에요. 조금 말씀해주세요. 뭐부터 말씀드릴까요? 얼마나 심하게 했는지 이 정도 저는 사실 직급별로 다 있는데요. 신입사원 때 제가 디자인 전공을 했는데 저는 문과 출신이거든요. 저는 워낙 기본이 악착 같은 거와 약간 독한 범벅이에요. 그래서 매 순간 독하지 않았던 적은 사실은 없었던 것 같아요. 그래서 직급별로 말씀을 드리면 제가 신입사원 때는 제가 전공이 디자이너이긴 하지만 문과 출신이에요. 공부를 해서 들어갔던 말이죠. 그래서 옆에 디자이너는 미술계를 나왔거든요. 확실히 감각이 제가 너무 떨어지는 거예요. 그래서 내가 보기에도 별로 마음에 안 드는데 윗분들이 보시기에는 얼마나 더 마음에 안 들겠어요. 그래서 한 2년 동안은 거의 휴무 없었어요. 일요일날도 출근했고 미술관 가고 내가 실력을 늘리는 거라면 정말 닥치는 대로 했어요. 그렇게 한 2년을 하고 나니까 어느 정도 좀 비슷한 레벨로 올라가는 것 같았고 거기다가 또 하나 붙은 꼬리편은 얘는 회사에 충성한다. 우린 한다. 약간 이런 이미지까지 얹어져서 그 다음부터는 굉장히 인정을 좀 많이 받을 수 있었던 제가 이랜드 그룹에서 디자인 실장을 했는데 물론 저에 대한 안 좋은 이미지를 갖고 계신 분도 굉장히 많았을 거예요. 근데 중요한 거는 저를 일로만 봐주셨고 그래서 굉장히 빠르게 진급을 했고 연봉도 많이 받았어요. 이랜드가 원래 일랜드로 유명하거든요. 완전. 근데 그 안에서도 엄청나게 일을 많이 하셨다는 거죠? 그렇죠. 근데 처음부터 일을 잘했던 건 아니고요. 그냥 정말 지지고 못 갔고 힘들었던 그런 과정들을 겪고 나니까 어느 정도 이렇게 레벨업이 확 되더라고요. 그래프가 사실 서서히 올라가는 그래프도 있지만 확 뛰는 그래프도 있거든요. 저 같은 경우에는 진짜 신입사원 때는 진짜 정말 개판이었어요. 그러다가 정말 노력하고 하니까 갑자기 이렇게 실력이 좀 향상되는 케이스였고 어느 정도 실력이 좀 갖추어지니까 그 다음부터는 굉장히 활벌 나갔던 것 같아요. 지자랑입니다. 아 대단하십니다. 셀프 진짜. 근데 여성분들은 특히 이제 이런 생각도 많이 하실 것 같아요. 나는 임신도 문제도 있고 그렇죠. 육아도 해야 되니까 그렇죠. 애초에 남성하고의 경쟁 자체가 좀 힘들다. 네. 이렇게 생각하고 아예 포기하시는 분들도 많을 것 같거든요. 그러니까. 좀 안타까워요. 네. 근데 저도 사실 그런 경험을 했거든요. 아이가 있으신가요? 저 아이가 지금 군대가 있습니다. 한 명인가요? 한 명. 네. 진짜. 그 임신과 육아 아는 생각만 하면 안 했어요. 너무 감사하죠. 어쨌든 그 저도 같은 경험을 했는데 네. 임신을 결혼을 했고 당연히 결혼을 하고 출산을 하고 해야 되는 과정에 있어서 짧게는 1년 정도는 내 컨디션으로 일을 할 수가 없잖아요. 그렇죠. 그것 때문에 내가 도태되지 않을까 정말 걱정이 많이 되더라고요. 그래서 남들보다 더 악착같이 했었던 것 같아요. 그래서 어떤 경우가 있었냐면 임신 7개월 때 외국 출장을 갔었거든요. 그때는 제가 디자이너 실장을 했었을 때였는데 해외에서 하는 쇼를 보고 그걸 아이디어를 얻어서 디자인을 했던 시기였는데 임신 7개월 때 제가 이태리를 가는 그 비행기 출장을 갔어요. 남보다 뒤지고 싶지 않았거든요. 그런데 가자마자 아 이게 배가 너무 아픈 거예요. 그래서 그때는 병원도 갈 수도 없었고 출장 일주일 동안 내내 호텔방에서 누워있다가 쇼도 못 보고 그대로 한국에 왔는데 양막에 금이 갔다고 하더라고요. 그래서 지금 조금 더 움직이면 이렇게 유산기가 있으니까 바로 그래서 병원에 실려가서 1년 아니 한 달 반 동안 꼼짝 없이 침대에 묶여 있었어요. 움직이면 이게 양막이 찢어진다고 해서 그 과정을 겪었고 그러고 나니까 더 조바심이 나는 거예요. 그런데 사실 병원에 있을 때에도 모든 컨펌은 제가 다 했죠. 누워서 계속 친구들 이렇게 컨펌 할 거 갖고 오고 그렇게 했었고 출산을 했는데도 이미 한 달 반은 쉬었기 때문에 더 이상 쉴 수가 없어서 한 3주도 안 돼서 제가 복귀를 했거든요. 그런데 임신중독증도 걸린 상태여서 몸이 띵띵 부은 상태여서 그런데 나는 죽어도 회사 가서 죽겠다. 이런 마음으로 출근을 했고 지금 생각해보면 진짜 내가 왜 그랬나 사실 그거 별로 그 시기 별로 중요하지 않아요. 얼마든지 본인 노력하면 극복할 수 있는 시기거든요. 그런데 제가 그때 몸을 잘 못 풀어서 요즘에는 여름에도 사실 털 양말을 신고 다녀요. 왜요? 발이 시려워서 산후조를 잘못해서 너무 그래서 둘째 낳고 몸 잘 풀면 그게 뭐 해결된다는 얘기를 어른들이 하시더라고요. 믿거나 말거나 저는 그거조차도 사실 일하는 데 매진하느라 그냥 한 아이한테 만족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첫째 임 임신하고 출산하기의 과정은 너무 어려워서 두 번째는 사실 자신도 없더라고요. 그런데 지나고 보면 남자분이시지만 남자분들 군대 가시잖아요. 여자분들 출산하시고 각자의 사실 해야 되는 어떤 책임과 의무 이런 부분들이 있는 것 같아요. 그런데 그 부분들을 생각하면 사실은 비슷한 입장 같기도 하고 그리고 중요한 건 1, 2년의 시간들은 본인이 노력하기에 따라서 얼마든지 극복할 수 있어요. 그래서 만약 그 부분 때문에 고민하시고 계시는 분들이 계시다면 절대 그 시기에 그 시기에 해야 될 부분들이 반드시 있거든요. 애를 나이 50에 나올 수는 없잖아요. 그 시기가 있거든요. 그 시기에 맞는 것을 충실히 하고 그것들이 끝났을 때 더 노력을 하면 얼마든지 극복할 수 있다는 얘기를 저는 꼭 해드리고 싶고요. 절대 고민하지 마세요. 그 시기에 해야 될 것은 반드시 하시고 그래야 먼 시간을 흘러서도 후회하지 않으십니다. 후회하지 않는다는 것은 이제 뭐 육아할 때 육아를 신경 쓰라는 말씀이신가요? 그 시기에 해야 될 부분들은요. 왜냐하면 저는 육아를 잘 못했기 때문에 조금 아까 말씀드렸던 것처럼 건강이 되게 안 좋고요. 사실은 일에 너무 매진하느라고 우리 아이랑 많은 시간을 함께 있지 못했어요. 그래서 저는 제 머릿속에는 우리 아이에 대한 기억이 어렸을 적 기억이 별로 없어요. 그래서 다시 돌아갈 수도 없고 그건 사실 천금을 주고도 못 사는 부분이잖아요. 그래서 지금 나이 들어서 생각을 해보면 우리 아이를 볼 때마다 내가 너무 미안한 생각이 드는 거죠. 그래서 그 부분에 대해서는 그 시기에 해야 될 것은 반드시 하십시오. 아니 그러면 후회를 하세요. 만약에 그 시간을 돌려서 했는데 임원이 못했다. 이거랑 지금처럼 그냥 하고 임원을 되겠다. 어떤 걸 생각하셨어요? 그 시간을 보냈다 하더라도 임원이 안 됐을 거다라는 거는 아무도 모르는 거잖아요. 네. 모르죠. 저는 했을 것 같아요. 기본적으로 조금 더 내가 누릴 내가 뭐 저는 쇼핑 좋아하고 그리고 이렇게 개인적으로 옷 사는 거 피부 관리하는 거 좋아하거든요. 관리하는 것도 저는 경쟁력이라고 생각을 하기 때문에 저한테 드릴 수 있는 시간을 조금 줄였겠죠. 잠도 좀 줄이 좀 깼고 그리고 업무는 업무대로 했을 것 같아요. 물론 결과론적인 얘기이긴 하지만 그리고 그 시기에 것들을 모두 다 보냈다고 해서 임원이 못 대리라는 법은 없거든요. 그리고 어떻게 보면 제가 지금 드리고 있는 말씀이 그 말씀드리고 있는 것들이 이것도 잡고 이것도 잡고 다 잡을 수 있는 어떻게 보면 팁이 될 수도 있는 거니까 그런 긍정적으로 좀 활용을 하셨으면 좋겠다는 생각이 있어요. 또 일하셨던 데 없다는 지금 상황이 많이 좋아졌잖아요. 제도도 많이 개선 대기 때문에. 그럼요. 맞아요. 알겠습니다. 아까 그 차별을 되게 좀 많이 말씀하셨는데 그 임원을 되기까지 이제 내가 좀 기억나는 차별들 사례들이 있으신가요? 차별이라고 하면 안 좋은 것만 생각하시는데 사실 좋은 것도 저는 차별이라고 생각하거든요. 레이디 퍼스트 가깝게 저 되게 싫어해요. 나는 능력으로도 퍼스트 할 수 있는데 왜 나를 레이디라는 이름으로 퍼스트를 하냐 저의 생각은 그런 거거든요. 그래서 저는 좀 감사하게도 감사한 건 굉장히 좋은 측면에서 차별을 더 많이 받은 건 사실이에요. 예를 들면 저희 회사 내에서 받은 차별은 그렇게 많지 않은데 협력회사가 약간 비슷한 동정업계가 모임을 갔을 때 제가 저는 직급이나 직책에 비교해서 항상 호스트 옆자리였어요. 굉장히 상석이 있는 자리에 대부분 여자가 저 혼자였거든요. 그러다 보니까 예의를 해줘야 된다고 항상 굉장히 높은 자리에 앉았는데 직급으로 보면 사실 저는 굉장히 문 옆쪽이거든요. 그래서 서빙을 해야 되는 자리인데도 불구하고 저는 항상 그렇게 대우를 받았죠. 그래서 갈비가 구워져도 항상 제자리에 먼저 불편해 주시고 저는 그게 너무 싫었어요. 불편하죠. 저도 손이 있거든요. 불편하죠. 손 닦거든요. 모든 반찬 이렇게 이거를 들으시면 배불렀다고 아마 하실 수 있는데 그거 굉장히 불쾌한 경험이에요. 불쾌해요. 왜냐하면 나는 내 자체로 내 능력 자체로 인정을 받고 싶은 거지 성에 의해서 평가받거나 대우받고 싶지 않거든요. 그래서 그런 경험들이 저는 굉장히 불쾌했고 그리고 안 좋은 사례를 말씀을 드리면 처음에 인사를 하게 되는 경우가 있잖아요. 회사나 이렇게 인사를 하게 됐을 때 저한테 항상 혹시 백이 있으시냐고 물어보시는 경우가 많아요. 보통 여자들이 오기 힘든 자리를 제가 많이 거쳤어요. 백이 없으면 오기 힘든 자리인데 어떻게 오셨냐고 이런 얘기 많이 들으실 때마다 저는 제가 몸담고 있는 회사에 감사하고 반면에 이거 아직 멀었네 이런 생각 들죠. 그런 차별은 보이지 않는 차별도 차별인 거잖아요. 그렇죠. 해서만이 아니라 그런 경우는 사실 많았고 그렇죠. 많았죠. 약간 보이지 않는 차별이라는 게 보통은 나쁜 차별만 생각하는데 저는 약간 좋은 차별들 말씀하시면서 전혀 생각해보지 않았던 부분이 있어요. 사실 그게 더 저는 기분 나빴어요. 그리고 회식을 하거나 할 때 저한테 항상 마지막 건배를 시킨다든지 사실 어느 분은 제가 건배 많이 해서 좋겠다고 얘기하더라고요. 근데 그게 정말 내가 그럴 위치가 되어져서 하는 건배만 얼마든지 해요. 저 건배 되게 잘하거든요. 건배로 책을 한 건데도 될 정도로 건배의 달인인데 그런데 진짜 여성이라는 이유만으로 하는 거는 저는 아닌 것 같아요. 그렇군요. 건배를 잘한다면 어떤 의미인가요? 저는 그 분위기에 맞게 디피어에 맞게 아주 잘한다는 거예요. 건배사를 잘한다는 건가요? 건배사. 분위기 촤악 이렇게 하라는 거예요. 아 알겠습니다. 아까 신입사원 때 얼마나 독해인지 말씀하셨잖아요. 대리 때는 어떠셨어요? 대리 때는 제가 임원도 되고 그래서 사람들이 저를 저축을 굉장히 많이 했을 거라고 부자일 거라고 상상을 하시는데 저는 실제로 번거에 비해서는 모은 게 별로 없어요. 왜냐하면 대리 때도 조금 더 이렇게 일로서 승부하기 위해서 뭐 증급에 대한 생각도 좀 있었고 저는 해외 되게 많이 다녔어요. 그게 여행이라기보다는 출장으로 사비 출장 내돈내산이라는 하잖아요. 내돈내출 많이 다녔어요. 왜냐하면 제가 했던 업무는 보통 트렌드를 견인하는 그런 기획 업무나 영업도 마찬가지고 뭔가 선진 문명을 조금 더 빨리 봐야 되는 업무를 많이 했거든요. 그런데 출장의 기회가 낮은 직급까지는 잘 올라오지 않아요. 그런데 윗분들이 출장하러 다녀오시고 그분들이 보신 내용들을 저희한테 착 풀어주시면 전 너무 그게 나도 빨리 저를 하고 싶다. 그리고 내가 저걸 갔다 오면 나는 더 잘할 수 있는데 내가 출장을 못 갔다고 해서 제가 이걸 일방적으로 받아들이는 거 이건 제가 약간 퇴공하는 것 같은 느낌이 들더라고요. 그래서 가장 가깝게는 일본, 홍콩 거의 뭐 두세 달에 한 번씩은 1박 2일로 굉장히 많이 갔다 왔어요. 그래서 마일리지에 굉장히 많이 쌓였고 거기서 무언가를 즐기고 이런 것보다는 진짜 아침에 갔다가 백화점 현지 시장조사 정말 빨빨거리게 달이 부르트 침까지 튀어나오고 했고 그러고 나서는 이제 얘기 안 하죠. 내가 갔다 왔다 얘기 안 하고 굉장히 자연스럽게 나는 원래 트렌드에 굉장히 해박한 사람처럼 행동을 하고 그렇게 정말 대리 때 대리 과정 때 초짜 과정 때는 엄정했죠. 저는 별로 돈을 모으지 못했어요. 돈만 생기면 내가 조금 아이디어만 안 생기면 바로 그냥 저는 일본엔 티켓 홍콩엔 티켓 끊었거든요. 그래서 그것도 뭐 압착같이 그래서 그 출장 회사에서 주는 기회 기다리면 천 년 만년 걸릴 것 같아서 저는 빨리 레벨업 하고 싶었거든요. 대리 때는 그렇게 보겠습니다. 과장 부장 때는 어떠셨어요? 과장 부장 때는 과장 부장 때는 직급이 높다 보면 리더의 자리에 오르게 되잖아요. 그때부터는 리더십 이런 중요한 포인트가 되는데 지금은 안 그렇지만 그때는 유통이 약간 술 문화가 있었어요. 그렇죠. 희망하죠. 근데 저는 술을 거의 못 먹었거든요. 제가 또 이랜드 출신이고 하다 보니까 술에 대해서는 워낙 받지도 않고 근데 유통업계 할인점에 팀장으로 갔는데 술을 많이 드시더라고요. 근데 술을 먹고 같이 으쌰으쌰 하는 것도 업무의 연장이기 때문에 정말 술을 엄청 뻗먹었어요. 근데 워낙 제가 몸도 별로 건강하지도 않은 상태에서 해독 능력이 저는 별로 없거든요. 술을 정말 많이 먹었어요. 그래서 사실 그것도 지금 생각해보면 굳이 그러지 않아도 되는데 내가 술로서라도 지지 않으리 이런 기념을 가지고 엄청 퍼 먹어가지고 근데 제가 혼자 살아남아야 나는 일을 잘한 것 같은 느낌이 들었던 거예요. 굳이 그러지 않아도 되는데 그래서 한 번은 이렇게 거울을 보는데 눈이 노랗고 얼굴이 까매지더라고요. 그래서 병원에 갔더니 간 수치가 몇백으로 쫙 올라가지고 엄청 건강이 안 좋았었죠. 그래서 일주일 휴가 내고 누워 있으면서 그때 참 많은 생각을 했어요. 그리고 내가 나만의 리더십 방법을 개발을 해야 되겠구나라는 생각을 했죠. 그 시절에는 사실 술로서 함께 하나가 되고 이거 되게 좋은 방법이고 많이들 하시는 방법이긴 하지만 내가 내 몸 상태나 나에게 맞는 리더십 방법을 개발해야 되겠다는 생각을 그때부터 했고 그래서 조금씩 조금씩 나만의 방법을 찾아가기 시작했어요. 그래서 정말 악착같이 살았죠. 그 리더십이라는 건 어떤 리더십이었어요? 리더십은 이게 정답은 사실 없어요. 없는데 제가 그때 정말 높은 자리에 올랐었을 때만 해도 여성분들이 높은 위치에 계신 분들은 많지 않으셨거든요. 저 혼자서 리더십에 대한 공부를 해야 되는 상황이었어요. 그래서 저를 아끼시는 선배분들은 리더십 책을 선물을 주셨는데 그게 굉장히 부드러운 여성적 리더십에 대한 책을 선물을 주셨어요. 섬김의 리더십 이런 거 섬김은 물론 좋은데 그 키는 굉장히 온유하고 할 말 작고 굉장히 리더십이었거든요. 그래서 이게 정답인가 보다 라고 했는데 저한테 너무 안 맞더라고요. 일단 뭐 너무 안 맞았어요. 리더십이라는 것 자체가 어떤 회사의 목적을 위해서 목표를 한 바를 향해서 가면서 어떤 낙오되는 팀원 없이 잘 이렇게 쉐어해가면서 가는 거잖아요. 그렇게 하기에는 내가 낙오되겠더라고요. 나부터 왜냐하면 나한테 안 맞았으니까 사람마다 기질이 있는데 하나의 천편일률적인 방법을 강요한다는 것 자체가 이건 좀 안 맞는 거잖아요. 그래서 거기서 제가 큰 깨달음을 얻고 그냥 리더십이라는 원뜻에 충실하자. 제가 찾은 리더십은 저는 굉장히 솔직해요. 솔직한 사람이 부드럽지 않다는 건 아닌데 그러다 보니까 굉장히 직설적인 말이 나아가기도 하고 상처를 받을 수도 있단 말이죠. 업무에 대해서는 그럴 수밖에 없어요. 그런데 업무를 끝내고 나서 개인적으로는 많이 챙겨주는 편이에요. 그래서 제가 우리 후배 사원들 기억하는 친구들 많은데 캐릭터가 그려진 신용카드가 있거든요. 그거는 후배들을 위한 전용카드예요. 일정 부분 한 달에 얼마 딱 적립을 해놓고 물론 회사에서는 굳이 그러지 않아도 된다라는 얘기 많이 하시는데 저는 회사 돈으로 사주는 것과 내 돈으로 사주는 건 차이가 있다고 생각하거든요. 내 돈으로 사주는 건 정말 이 친구를 아끼는 거거든요. 그래서 더더욱 저는 부자가 아니랍니다. 그런 것들 때문에 저는 생각보다는 안티도 많지만 따르는 친구들도 사실은 좀 있었어요. 감동받는 친구 많았을 것 같아요. 네. 의외로. 의외로. 그래서 이제 책에서 보면 작가님이 꼭 임원 되셨으면 좋겠다. 그런 멘트들이 나오는 게 이런 것 때문에 그렇군요. 샤이 전경화라고 하죠. 대부분은 제가 너무 업무에 있어서는 굉장히 파워풀하고 하니까 그것 때문에 힘들어하는 친구들도 있죠. 분명히 있고 근데 개인적으로 저를 좀 아는 친구들은 저는 일명 샤이 전경화라고 하죠. 전경화의 팬이긴 하지만 어디가서는 왕따 당하기 그렇게 얘기하다가 왕따 당하기 그렇지만 분명히 존재하는 사회 전경화 저는 있다고 믿고 있고요. 아직도 그 친구들하고는 끈끈하게 연락을 잘하고 있습니다. 굉장히 그 일을 열심히 하시고 많이 하신 것 같은데 혹시 시간관리 원칙 같은 게 있었을까요? 시간관리요? 시간관리는 저는 꺼리를 안 만들어놔요. 꺼리라는 게 어떤 거리를 싸울 때 선빵 되게 중요하잖아요. 시간관리도 어떻게 보면 선빵의 개념이 굉장히 중요하거든요. 일은 시간은 저렇게 지배당하는 거를 워낙 좀 싫어하는 성격이라 지배당한 건 어떤 의미예요? 시간의 지배를 받는 거 그러니까 무엇인가 내가 해야 할 일이 있고 확 쫓기듯이 하면 그 시간에 저는 지배당하는 것 같은 느낌이 들어서 되게 싫어요. 그래서 시간아 내가 너를 지배해줄게. 사실 저희는 일이 뻔하거든요. 예측할 수 있는 바운더리 안에 있잖아요. 저는 시키기도 전에 다 알아서 해놓고요. 미리미리 좀 해놓는 편이에요. 그리고 뭐 24시간이지만 자는 거를 빼고는 대부분 업무로 이렇게 좋고 냈던 것 같아요. 실제로 책상에 앉아서 일을 하는 경우도 일이지만 출퇴근 시간을 활용해서도 일에 대한 생각을 하고 24시간에 잠자는 시간을 빼놓고는 대부분 일을 했기 때문에 일은 그냥 당겨서 저는 일을 하는 편이거든요. 그러다 보니까 시간도 생각보다 여유로워요. 그래서 시간관리라고 하면 당겨서 하는 게 원칙이고요. 두 번째 제가 항상 강조하는 부분들은 시간계획표 내가 해야 되는 업무나 일들을 시각화하는 게 굉장히 중요해요. 머릿속에만 있으면 이렇게 막 아수라장 되잖아요. 꺼내놓고 내가 봐서 봐야 이게 무엇을 해야 될지 이게 가늠이 되는 거거든요. 시간계획표 꼭 쓰시라고 말씀드리고 싶고 시간계획표도 보통 다이어리 많이 팔잖아요. 저는 다이어리를 안 써요. 왜냐하면 다이어리는 칸이 딱딱 정해져 있잖아요. 그 칸이 나를 옵제는 것 같아요. 거기에는 한 두세 가지 읽으면 칸을 넘어가게 되거든요. 그럼 내가 그것보다 더 많은 일을 하고 싶어도 그 칸 때문에 못하는 경우 실제로 저는 경험을 했거든요. 그러다 보니까 저는 다이어리 시중에서 파는 거 안 쓰고요. 제가 그냥 쭉쭉 얼마든지 내가 일을 하고 싶은 일 해야 되는 일을 쭉 적어도 선이 넘지 않은 정도의 그런 식으로 작성해서 쓰고 있고 그리고 시간관리를 할 때도 일, 별, 별 관리 하시면 안 돼요. 왜냐하면 시야가 짧아지기 때문에 조금 더 장기적인 관점에서 주간 또는 월간 저는 3년 단위로 관리를 해요. 3년 단위로요? 물론 오늘 할 일은 굉장히 빼곡하게 작성이 되어지고 1년이나 2년 3년 이때는 할 일이 사실은 없을 수도 있거든요. 그런데 이게 얼마나 장기적인 관점으로 나의 시간과 계획표를 만드느냐에 따라서 내가 굉장히 큰 그림을 보게 되고 큰 시야를 갖게 되거든요. 그래서 그거 좀 익숙하시게 되면 우리의 일이 사실은 연속선상에 있어요. 오늘 할 일과 내일 할 일이 별반 다르지 않거든요. 이번 달 할 일과 다음 달 할 일이 별반 다르지 않아요. 할 때 그냥 한꺼번에 하게 되면 일을 굉장히 빨리 하게 되고요. 그리고 완성도도 좀 높아지고 그러는 것 같아요. 3년 단위로 계획을 쓴다는 거는 지금 22년이잖아요. 22, 23, 24잖아요. 그럼 내년이 됐어요. 어떻게 되는 거예요? 내년이 되면 내년이 1년차가 되는 건 거죠. 3년치를 써서 마지막 년도는요? 일단은 목표노트라고 제 어떤 전 세계를 기록한 목표노트가 있긴 한데요. 그거랑 별개로 저는 3년 주기 아까 말씀드렸던 것처럼 3년째 스케줄이 있던 없던 저는 무조건 3년차 다이어리 일정편을 가지고 다녀요. 그래야 이게 요번 해가 지나도 다음 해로 연결되는 일이 있을 수도 있고 우리가 오늘만 살자고 계획표를 세우는 건 아니잖아요. 결국 내가 지금 하고 있는 일상이 2년 후 3년 후에 인생이 되는 거거든요. 그런 차원에서 당장 기입할 거리가 없다 하더라도 저는 가지고 다녀요. 그랬을 때 이때는 내가 예를 들면 내가 지금 과장이면 3년 후엔 내가 부장이 돼 있겠지 부장이 돼 있으면 이 시기에는 이걸 해야 되겠네 라는 거를 그냥 예측해서 작성을 하는 것 거잖아요. 미리 쓰는 거예요? 그래야 그거대로 가게 됩니다. 그걸 3년 단위로 하신다는 말씀이시죠? 보여지는 거는 3년 단위. 목표 단위는 지금은 제가 50대 중반이니까 지금 80세까지 기록되어 있고요. 진짜요? 그럼 이제 그런 것들이 보통 몇 퍼센트로 이루어지나요? 이루어지진 않아요. 이루도록 노력을 하는 거죠. 네. 그렇죠. 그럼 이루는 목표는 얼마나 지금까지는 대부분 다 이루어졌어요. 진짜요? 왜냐하면 굉장히 중요한 게요. 보통 내가 이력서를 쓰는 것도 저는 마찬가지라고 생각하거든요. 사실 미래의 이력서를 쓰라는 얘기를 저는 친한 친구들한테 굉장히 많이 얘기를 해요. 과거는 지나간 것이기 때문에 우리가 어찌할 수 없잖아요. 그런데 내가 되고 싶은 모습을 먼저 적는 건 거죠. 그러면 내가 그 모습으로 되기 위해서는 내가 무언가를 해야 되잖아요. 내가 무언가를 하지 않고 그 모습을 이루려고 하면 이건 양아치죠. 그렇기 때문에 내가 되고 싶은 모습을 기록하고 또 그거를 달성하기 위해서 내가 해야 되는 노력들 같이 적어두는 거거든요. 그렇게 하다 보면 계속 그걸 보면서 내가 행동하게 하고 실천하게 하고 그러다 보면 이루어져 있어요. 저는 거의 99% 이루어졌어요. 3년 뒤 목표가 뭐예요? 저는 3년 뒤 목표가 멋진 CEO입니다. 멋진 CEO? 지금도 CEO 아니에요? 지금도 멋진 CEO 아닌데 저는 이제는 좀 나누고 살고 싶거든요. 베푸는 베푸는 CEO. 그러니까 내가 지금까지 내가 4배 불리기 바빴다면 정말 멋진 CEO라는 것은 이제는 좀 나누고 섬기고 내가 내가 없는 거를 물론 이렇게 나눠주는 것도 되게 좋고 의미 있긴 하지만 나도 잘 살고 그리고 나는 조금 먹고 상대방은 더 많이 베풀고 이런 게 저는 진정한 CEO라고 생각을 하거든요. 그래서 멋진 CEO. 목표를 세울 때 우리가 목표를 어떻게 세워야 된다는 것도 있잖아요. 목표가 어떻게 세워야 돼요? 어떻게 세워야 되는 거예요? 예를 들어서 뭐 수많은 자기기별사에서 얘기하듯이 이걸 현재형으로 쓴다 숫자를 써줘야 된다 이런 식으로 여러 가지가 있잖아요. 일단 저 같은 경우는 제가 서른 살 때부터 목표 노트 를 쓰기 시작했거든요. 40대의 목표는 멋진 부장님이었어요. 그리고 멋진 부장님에는 이제 또 달리겠죠. 직급은 직급은 부장이니까 외모는 이렇고 경쟁력은 이렇고 어떤 인간관계는 이렇고 한 서너 가지 항목을 쭉 항목별로 해서 모습을 그려놓고요. 그럼 그 모습에 따라서 내가 어떤 부분을 채워야 되는지에 대한 또 문제가 어떤 솔루션이 나오겠죠. 이런 부분을 적고 50대는 저는 임원이었어요. 임원이 되기 위해서 또 어떤 모습에 임원을 쭉 적고 그걸 위해서 또 무엇을 해야 될지 적고 60대는 방금 말씀드렸던 것처럼 멋진 CEO고요. 그리고 70대는 자선사업가입니다. 다 퍼주는 근데 이게 이제 좀 말씀하시면 추상적인 거잖아요. 예를 들어서 멋진 CEO다 하면 이게 남들한테 멋지세요 라고 말을 들으면 되는 건지 이게 목표 달성을 우리가 평가할 때 좀 이제 보호할 수 있잖아요. 멋진 CEO의 부재는 법만큼 나누는 CEO라고 돼 있어요. 저는 많이 돈을 벌고 싶고요. 그 돈을 버는 이유 중에 큰 이유 중에 하나는 많이 베풀고 나누고 싶거든요. 그래서 지금은 한 단어로 말씀드려야 되기 때문에 많이 한 축적일 수밖에 없는데 실제로 목표 노트를 보면 그거에 대한 어떤 과정들이라든가 내가 해야 되는 이런 일들이 빼곡히 적혀있습니다. 또 일을 굉장히 잘하시고 많이 하셨으니까 이거 꼭 물어봐도 될 것 같아요. 업무를 어떻게 처리하는 특별한 방식이 있으세요? 업무 처리 방식이요? 네. 어떤 일부터 처리해야 되느냐를 물어보시는 거잖아요. 그렇죠. 업무 방식? 어떤 업무부터 처리해야 되느냐 보통 우선순위라고 많이들 하시더라고요. 저는 우선순위의 팁은 한마디로 말씀드리면 윗사람이 챙기는 일부터 해라. 아 윗사람이 챙기는 일부터 욕 안 먹습니다. 그리고 이왕이면 직급이 좀 높으신 분 그리고 성격이 더러우신 분이 하라는 일부터 챙기시면 됩니다. 그리고 윗분들은 일을 주실 때 물론 토요일까지 해 금요일까지 해 라고 말씀을 주셔도 화요일이나 수요일쯤 어떻게 됐어라고 묻거든요. 그렇기 때문에 철칙은 윗분들이 챙기는 일부터 하라. 그러니까 철칙이고요. 그리고 보통 이렇게 검색하시면 아이젠하워의 업무 매트릭스 많이 나와요. 그런데 그거는 사실은 조금 원론적인 얘기예요. 물론 저도 그것들을 보긴 하지만 중요한 거는 우선순위라는 거의 전제 자체가 많은 업무가 한꺼번에 몰리는 거를 의미하거든요. 그런데 저는 그게 너무 싫더라고요. 그래서 아까도 말씀드렸던 것처럼 시간관리법이나 같은 맥락이에요. 업무도 선빵을 날리시면 돼요. 그러니까 업무도 예측을 해서 사전에 깔끔하게 정리를 해주시고 미리 해주시면 사실은 우리가 막 떨어지는 일들은 그렇게 많지 않아요. 그것들은 그냥 굉장히 여유있게 하시면 되고요. 저는 뭐 업무가 한꺼번에 떨어져서 막 진짜 아수라장이 돼서 힘들었던 경험은 별로 없었던 것 같아요. 왜냐하면 미리 그냥 예측해서 다 해놓으니까. 그러니까 우리가 보통 이렇게 얘기하잖아요. 중요한 일 중요하지 않는 일 긴급한 일 긴급한 일 이렇게 나눠서 사법원을 해서 말을 하는데 그런 거는 사실적으로 실제적으로 적용하기에는 사치죠. 사치고 제가 그걸 한번 적용을 해봤어요. 제가 적용을 한 게 아니라 오베사원들이 물어보더라고요. 저는 사실 조금 아까 말씀드렸던 것처럼 윗분들이 하라는 일 먼저 하고 그냥 싸그리 그냥 해놔서 어떤 일이 오더라도 그냥 여유있게 처리하는 게 저의 업무 처리 방식인데 똑같은 얘기들 너무 많이 하시니까 어떻게 하면 일을 잘할 수 있냐 하시니까 나름대로 찾아보고 그 방법을 제안을 해주고 실제로 적용도 해봤거든요. 중요한 게 이게 업무가 그거를 못하는 거예요. 어떤 게 중요하고 긴급한 일인지 사분화를 한다 하더라도 분류를 못하더라고요. 이게 분류를 할 정도가 되면 업무에 굉장히 숙달이 돼 있는 경우가 돼야 이게 분류가 가능하거든요. 근데 그거를 분류할 정도가 되면 사실은 동물적인 감각으로 타타타타타타 처리할 수 있어요. 그거가 일이더라고요. 이거는 일에서 중요한 거고 이거는 일에서 긴급한 거고 이게 일이더라고요. 물론 저도 참고하고 굉장히 바이블처럼 사용되는 거 맞는데요. 근데 현압에서 적용을 할 때는 조금 괴리가 있을 수 있더라고요. 알겠습니다. 아까 전에 목표노트 말씀하셨잖아요. 목표노트는 그러면 우리가 빈 노트에다가 내 목표를 쓰는 건가요? 네. 그럼 이제 스프링 노트 그냥 사서 쓰는 거예요? 스프링 노트 쓰셔도 되고요. 저는 되게 조그만 사장품 사생객 사은품 노트를 써요. 썼는데 그거 뭐 그 당시에 제가 그냥 그 브랜드를 좋아서 화장품을 쓰는 김에 예쁜 노트를 주시길래 썼는데 노트는 뭐가 됐든 중요하지 않아요. 중요한 거는 그거를 쭉 지속적으로 꾸준하게 작성한다는 게 의미가 있고요. 한 20년, 30년 처음에는 그게 사실 안 돼요. 처음에는 1년 단위도 사실 어렵거든요. 처음에는 버킷리스트라고 하잖아요. 1년 단위의 버킷리스트처럼 시작을 하세요. 그게 좀 숙달이 되면 5년, 10년, 15년, 20년 굉장히 장기화가 될 거고요. 거기서 내가 좋아하는 모습을 쓰시면 돼요. 제가 최근에 어떤 젊은 친구 30대 초반 코칭을 하다가 제가 똑같은 얘기를 했거든요. 그랬더니 당장 내일 일을 모르는데 어떻게 이걸 쓰냐고 얘기를 하더라고요. 너는 내일만 살래? 10년 후엔 안 살래? 억지로 써보게 했거든요. 한 3일 걸리더라고요. 굉장히 그것도 5년 치를 세우는데 굉장히 어려워 하더라고요. 처음엔 안 돼요. 근데 말이 씨가 된다고 하잖아요. 네, 그렇죠, 그렇죠. 불리는 만큼 되거든요. 그렇기 때문에 본인이 마인드 컨트롤을 하시고 내가 5년 후에는 2부장일 거야 2과장일 거야 어디 스타트업 대표일 거야 라는 생각을 하시면 돼요. 네, 돼요. 근데 그 작업조차도 사실은 많이들 어려워 하셔서 이걸 어떻게 재미있게 풀어드릴까 고민이에요. 근데 저는 경험자잖아요. 쓴 만큼 돼요. 그럼 지금 오픈노트에는 몇 개의 목표가 적혀있나요? 저는 지금은 그러니까 10년 주기로 적혀져 있거든요. 지금은 제가 50대 중반이니까 지금은 60대 이루고 나누는 CEO가 되기 위한 온 그것을 목표하기 위한 모든 지금 역량을 집중하고 있는 상황입니다. 그러니까 이제 나누는 CEO가 되겠다는 그 대목표에 대한 작은 목표들이 적혀있는 건가요? 엄청 많죠. 엄청 많죠. 일단은 제가 작은 소기업을 하나 운영을 해야 되고 그 소기업이 이 정도 매출을 하면 그때는 이 가지치기를 해서 또 다른 사업을 해야 되고 이때는 또 이걸 배워서 책을 하나 내야 되고 굉장히 거미줄처럼 그럼 이걸로 목표노트를 어떻게 활용하는지 여쭙고 싶은데 내가 예를 들어서 10년 뒤에 저 같은 경우에 30만 유튜버가 되고 싶다 이렇게 했어요. 그럼 이제 끝인가요? 아니죠. 아까 말씀드렸던 것처럼 그 목표만 적어놓으면 양아치라니까요. 그거를 달성하기 위해서 내가 해야 되는 액션 플랜을 같이 적어주셔야 돼요. 예를 들어 10년 후에 30만이면 내년은 1년 이후에는 몇이여야 될까요? 몇이여야 될까요? 적어도 한 10만? 3만씩 올라가면 되지 않을까요? 그럼요. 3만을 달성하기 위한 액션 플랜을 계속 세우시는 거죠. 난 이렇게 마케팅을 할 거야? 이런 컨텐츠를 더 추가를 할 거야? 이런 사람을 만날 거야? 이런 계획들이 수없이 붙겠죠. 그게 사실은 키예요. 그 계획을 세우고 그거를 실행하는 게 키지. 그런데 그렇게 디테일하게 노력을 했는데 안 될 수 없어요. 안 될 수 없어요. 그런데 많은 사람들이 꿈은 있는데 실행하지 않거든요. 그리고 계획하지 않아요. 그리고 계획을 했다고 하더라도 실행하지 않아요. 그런데 그 꿈과 계획과 실행을 3박자를 갖춰놓으면요. 적어도 그것 중에 아무것도 안 하는 사람 또는 한두 가지만 하는 사람보다는 월등히 앞서 나갈 수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제 내가 10년 뒤에 하고 싶은 걸 써놓고 그걸 하기 위해서 내가 5년 뒤에 뭘 해야 되는지 3년 뒤에 뭘 해야 되는지 1년 뒤에 뭘 해야 되는지 단계적으로 그걸 어디까지 당겨요? 내일까지 당기는 거예요? 그렇죠. 당장 오늘 이 시간 오늘 내가 여기서 인터뷰를 잘해서 진짜 대박을 낼 거야. 이것도 사실은 30만 유튜버로 받은 데 과정일 수 있잖아요. 그러려면 얼마나 치열하게 살아야 되겠어요. 그러니까 잠자는 시간을 제외하고 일이어야 되는 거예요. 30만을 위한 모든 다 집분되어 있어야 되는 거예요. 그러다 보니까 다른 일을 할 여력이 없어요. 그렇지 않을까요? 나누는 CEO라는 그 대목표가 10년 뒤에 목표이신 거잖아요. 60세. 60세의 목표이신 거잖아요. 그러면 이제 다른 차원의 목표는 없으신가요? 어떤? 예를 들어서 커리어 업무에 관한 거라면 내가 가족들과 시간을 보내겠다라든지 해외여행을 갔다 오겠다는 이런 건 약간 성격이 다른 목표가 되잖아요. 그거는 아주 개인적인 거기 때문에 근데 기본적으로 저는 여유가 있어야 된다고 봐요. 경제적인 여유든 시간적인 여유든 여유가 있으면 그때 하고 싶은 일들은 하면 되는 거거든요. 근데 이게 닭이 먼저냐 달걀이 먼저냐 이런 문제인데 저는 그걸 이루면 그 부수적인 것들은 다 할 수 있다고 봐요. 물론 생각의 차이이긴 하겠지만 큰 것들을 이루고 나면 왜 그렇잖아요. 우리가 물론 100만 원을 벌면 이걸 할 거야 라는 계획들을 세우잖아요. 이걸 할 거야 라는 계획을 먼저 세우진 않잖아요. 그런 맥락인 거죠. 그러니까 이제 그 하나의 목표만 일단은 거기 안에 나누는 CEO라고 말씀드렸지만 사실 그 나누는 거에는 어려운 분들을 위해서 나누는 것들도 있고 가족을 위한 섬김도 있고 대상은 굉장히 여러 가지가 될 수 있는 거죠. 유능한 리더 실제 리더컨 많이 하셨으니까 유능한 리더에 대해서 어떻게 생각하세요? 뭐라고 정의하세요? 유능한 리더를 유능한 리더십 유능한 리더십은 리더십에 대한 개념이 굉장히 많이 바뀌어가고 있는 것 같긴 하거든요. 예전에는 나중심이고 조직중심이었어요. 그래서 당연히 업무에 대한 성과가 나아야 되고 그걸 통해서 회사에 좀 이익이 있고 그리고 나도 성장하는 것 이것이면 된다라고 생각을 했는데 거기에 빠진 게 있어요. 뭐요? 후배 사원에 대한 섬김 후배 사원에 대한 어떤 배려 내지는 육성 이런 부분들이 저는 굉장히 중요할 것 같고요. 사실 저희가 제가 여기서 아무리 나잘났다고 떠들어도 제가 선배님들한테 배우지 않았으면 이 자리에 없었겠죠. 그 육성화하고 교육하는 거는 저는 대물림 되어야 된다고 생각하거든요. 그 리더십은 당장 눈앞에 보이는 성과도 사실은 중요하지만 이것들이 성과가 지속적으로 대물림이 되고 내가 이 자리에 없더라도 계속적으로 이게 잘 되려면 후배를 육성하고 후배를 가르치는 작업이 저는 필요하다고 생각을 해요. 그래서 리더십은 성공하는 리더십은 업무나 그리고 후배 사원 삼박자가 딱 잘 갖추어져 있어야 된다고 저는 생각합니다. 후배 사원을 육성하고 교육하는 게 인사평가에 들어 있나요? 요즘에는 다면평가라고 해서 많이들 평가에 넣기는 하더라고요. 실제적으로 그 부분이 항목에 있다는 얘기는 저는 사실은 못 들었는데 그 부분이 분명히 포함되어 있을 거예요. 항목상에 없을 뿐이지 최근에는 생기는 회사도 있다고 하더라고요. 그래서 어쨌든 관계 직장의 관계 의사소통 이것도 사실은 업무 능력 중에 하나거든요. 그리고 그 의사소통이 있을 때 리더십도 향상될 수 있는 부분이니까 후배 사원과의 소통을 통한 리더십 그리고 관계 코칭 이런 부분들은 저는 굉장히 중요하다고 생각을 해요. 알겠습니다. 그 책에서 저는 조금 의아했던 부분이 흔들리는 갈대보다 부러지는 소나무가 되어야 한다. 보통은 너무 꿋꿋하면 부러지니까 흔들리는 갈대가 되어라 라고 얘기하지 않나요? 어떤 의미인가요? 근데 이건 제가 주목하고 싶은 건 사실 갈대와 소나무를 주목하고 싶었는데 갈대는 속이 비었어요. 그렇죠. 소나무는 속이 꽉 찼어요. 그러면 어느 쪽이 본인의 실력을 쌓기 위해서 더 노력했다고 보여지세요. 소나 시잖아요. 실력으로 보나 뭐로 보나 굉장히 든든하게 느껴지시잖아요. 저는 리더도 그래야 된다고 생각을 하거든요. 리더가 굉장히 다양한 역할을 부여를 받잖아요. 당연히 문제해결 능력도 있어야 되고 어떤 성과를 창출하는 데 있어서 기획력도 있어야 되고 리더의 출발은 저는 좋은 리더는 그 첫 번째가 저는 실력 이어야 된다고 생각하거든요. 그래야만 회사에서 주어지는 업무도 잘 쳐낼 수 있고 그 과정에 있어서 성과도 창출할 수 있고 그리고 후배 사원 입장에서 보면 이게 속친이 뺑이 친다고 하잖아요. 흔들리면 이거 하라고 했다가 저거 하라고 하고 이러거든요. 군대 가보셨죠. 뺑이 치는 게 제일 짜증나잖아요. 후배 입장에서 보면 기분이 나쁘기도 하고 사실 그거는 로스라는 측면에 있어서도 바람직하지 않아요. 이게 후배 사원의 시간이 팀장 리더의 시간은 아니거든요. 회사의 시간인 거고 그거를 마음대로 본인의 능력이 없다고 해서 그것을 마음대로 쓸 수 있는 권한이 리더한테는 없단 말이죠. 그러려면 본인이 실력으로 무장이 되었어야 되기 때문에 그래야 되기 때문에 저는 소나무 형 리더가 되어야 된다고 생각을 하고 사실 뭐 여러 모르로 쓰죠. 흔들리면 맞습니다. 저는 제가 예전에 모시던 팀장님의 친한 팀장님께서 회의만 갔다 오면 그렇게 계속 매번 다른 미션을 주시는 거예요. 목표는 하나인데 오늘은 A 하라고 했다가 임원분 밑에 갔다 오면 또 B 하라고 하고 또 갔다 오면 C 하라고 하고 진짜 뺑이 치는 건 거죠. 기껏 A를 해놨는데 다시 갈아엎어야 되잖아요. 그런 조직은 성과가 있을 수가 없어요. 왜냐하면 같은 시간을 할애를 쓰는데 같은 시간을 쓰는데 몇 번 굉장히 자주 이거를 계획을 바꾸다 보니까 다시 처음부터 시작을 해야 되는 거잖아요. 그때 중심이 돼야 되는 부분들은 팀장님의 리더분들의 실력인 거죠. 그래야 일관성 있게 쭉 나갈 수 있기 때문에 저는 그런 면에서 흔들리지 않는 실력 있는 소나무가 돼야 된다고 생각합니다. 임원 달기 직전이 부장이잖아요. 부장 정도 되면 실력 차이가 많이 나나요? 날 수 있어요. 날 수 있어요. 날 수 있어요. 그럼 거기서 이제 진짜 탁월한 성과를 내신 분들이 임원을 다는 건가요? 임원이라는 게 사실 성과가 중요하긴 하지만 꼭 성과만 가지고 다는 건 아닌 것 같아요. 어쨌든 매번 올라갈수록 굉장히 바늘구멍이 되는 건 맞는 거니까요. 그 과정에서 계속 실력이 없는 사람들은 도태되고 도태되고 그래서 어떻게 보면 최종 목적지까지 최종 가장 높은 자리에 올라가기까지 계속 미션을 부여받고 통과하는 사람들이 더 높은 곳에 올라갈 수 있는 거니까요. 올라갈수록 중요해지는 게 위임인 것 같아요. 내가 4시간 24시간 한정되어 있고 할 일은 좀 많아지고 하면 남들한테 일을 시키거나 맡겨야 되잖아요. 위임이라는 게 참 어려운 것 같은데 위임은 잘 하셨어요? 저 위임 잘 못했죠. 위임해서 어떠세요? 제가 위임을 사람들이 잘 못해요. 그렇죠. 어렵죠. 여기서 분명하게 좀 구분해야 될 거는 위임한다는 것과 일을 떠맡긴다는 건 완전히 다르거든요. 그런데 많은 분들이 위임이라는 이름 하에 떠맡기는 경우도 사실 많고 그래서 제대로 된 위임이라는 게 무엇인가를 먼저 생각해 봐야 될 것 같아요. 그런데 위임은 사실은 내가 실력이 있었을 때 후배들한테 맡길 수 있는 게 위임이거든요. 그런데 사람들이 의외로 위임을 잘 못해요. 그 이유가 크게 두 가지인데요. 첫 번째는 내가 해야만 직성이 풀리는 그렇죠. 대부분 많이 그렇거든요. 작가님도 약간 그러실 것 같아요. 완전 그렇죠. 토시 하나도 제가 다 봐야 되는 거죠. 그런데 그게 사실은 제가 잘못된 생각이죠. 왜냐하면 내가 일을 시켜보니 후배 사원들이 너무 형편없이 갖고 오는 거죠. 그게 후배 사원들의 문제이기도 하지만 어떻게 보면 내 문제가 커요. 그 후배 사원들은 경험이 없는 거지 실력이 없는 건 아니거든요. 그 후배 사원한테 내가 그 일을 할 수 있을 만한 기회를 줬을까 그 생각을 먼저 해보시고 그리고 생각해보면 내가 그 친구한테 그 일을 할 수 있을 만한 기회와 권한을 안 뒀던 건 거죠. 기회만 주면요. 저보다 더 잘할 수 있어요. 제가 그거를 느낀 이후에 그 전부터는 위임을 굉장히 잘하기 시작했는데 위임을 못하는 이유 한 가지가 더 있어요. 그거는 약간 찌질이 스타일. 왜냐하면 내가 이 친구한테 일을 맡기면 얘가 나보다 더 잘할까 봐. 누군가가 이거 누가 했어 라고 얘기했을 때 얘요 라고 얘기하기가 너무 조심상하는 거죠. 그래서 못하는 경우가 진짜 많아요. 그 두 가지 때문에 위임을 잘 못하는데 그렇기 때문에 위임은 정말 어려운 거예요. 왜냐하면 내가 정말 잘할 자신이 있어요. 아랫사람이 빵구를 내도 펑크를 내도 내가 그거를 커버할 수 있을 정도의 자신감이 있어야 그리고 이 친구가 설령 이 프로젝트에서 나보다 돋보인다 하더라도 내가 이미 그때까지 쌓아놓은 어떤 뭐 이렇게 네임밸류 이런 게 있을 때 자신감이 생기는 거잖아요. 그랬을 때 할 수 있는 게 위임이기 때문에 저는 리더에 있어서 위임은 어떻게 보면 실력과 같이 간다라고 할 수 있는 건 거죠. 그럼 위임을 처음에 어려워하셨잖아요. 그 위임에 대한 그 생각이 바뀐 견전적인 뭐 계기나 사건이 있으셨어요. 사실은 제가 이렇게 윗자리에 올라갈수록 제가 다 못 쳐내더라고요. 그렇죠. 못 하죠. 그래서 어느 순간 처음에 시작은 그냥 아까 놓는 계기가 있었어요. 나 이거 못 할 테니까 네가 좀 해줘. 어떻게 해주든지 될 일을 맞춰야 되는 상황이었거든요. 얘가 생각보다 너무 잘하는 거예요. 그래서 아 내가 잘못했구나 이제 맡겨도 되고 그때부터 이제는 적절하게 배분을 해서 하고 나니까 저는 원래 일을 잘하는 사람이기 때문에 저도 뭐 탄탄하게 갈 수 있었고 위임을 잘하면 더 좋은 거 한 가지는 팀에서 하는 업무의 완성도가 높아져요. 나 혼자 하는 것보다 머리를 맞대고 했을 때 더 낫지 않을까요? 완성도가 높아지기 때문에 더 칭찬을 제가 받았거든요. 그렇기 때문에 그때부터는 굉장히 적절하게 그리고 나보다 이 친구의 아이디어가 더 있는 것 같으면 차라리 굉장히 적극적으로 활용하기도 하고 그래서 더 성과가 더 많이 났던 것 같아요. 아까 두 번째 말씀한 찌질이형 같은 경우에 내가 얘한테 위임했다가 얘가 더 잘하는 거 사람들이 알게 되고 인정받고 하면 어떻게 보면 하극상이 일어날 수 있는 거잖아요. 있죠. 그러면 그런 분들에게 어떤 조언을 해주고 싶으세요? 찌질이로 살아라? 왜냐하면 그런 찌질이들은 어떤 조언을 하더라도 안 들어요. 그렇죠. 안 들고 당해봐야 알거든요. 그리고 본인은 알겠죠. 내가 찌질인지 왜 이임을 못하는지 알겠죠. 그러면 본인의 실력을 키우셔야 돼요. 그리고 이게 어느 정도까지는 찌질이로 살 수 있어요. 예를 들면 일정 직급까지는 그 정도로 살 수 있는데 방금 말씀드렸던 것처럼 더 높이 올라가려면 내가 그 일 다 모쳐내거든요. 후배 사원들의 능력을 적극적으로 활용을 하셔야 돼요. 그러니까 더 높이 올라가고 싶으면 지금의 찌질이 근성을 버리고 여러분의 실력을 키워서 후배 사원들의 열정과 실력을 적극적으로 활용해서 더 큰 시너지를 만들어서 더 크게 성과를 내라. 그 말씀은 꼭 드리고 싶어요. 결국 그런 사람들은 뭐 임원까지 올라갈 수가 없겠네요. 혼자서 하는 업무는 확실히 한계가 있거든요. 작가님하고 제가 좀 얘기를 나눠보니까 작가님의 의도와는 상관없이 작가님의 말 때문에 상처를 받으신 분들이 꽤 있었을 것 같다라는 생각이 들긴 드는데 정말요. 나 노력했는데 아 참 상대방이 상처 주지 않으면서도 좋은 관객 유지하는 방법이 좀 있을까요? 저는 세 가지를 말씀드리고 싶은데요. 첫 번째는 거리 두기예요. 거리 두기. 보통 우리가 상처를 받을 때 지나가는 동네 아저씨한테 상처를 받지는 않잖아요. 그렇죠. 전철 안에서 옆에 앉는 아줌마한테 상처 안 받잖아요. 상처를 주는 사람이 대부분은 친한 사람이거든요. 친해지면 두 번째 이유와 두 번째 얘기가 연결되는 거지만 친해지면 서로에게 기대게 돼요. 그렇죠. 내가 이만큼 해줬으니까 너 이렇게 해줘. 그렇게 하다 보면 상처가 눈덩이처럼 많아지게 되는 거거든요. 그러려면 첫 번째로 일정한 거리 두기는 필요해요. 제가 신입사원 때 저희 상사분이 이런 얘기 하셨어요. 공자 맹자를 좋아하셨던 상사분께서 불각은 불가워 너무 멀어서도 안 되고 너무 가까워서도 안 된다는 얘기를 하셨는데 근데 그분은 그거를 일 잘하라고 얘기해 주신 건 아니고 술자리만 가면 불가능 불가워 이라셨어요. 근데 그게 정말 맞는 말 받더라고요. 어느 정도 거리를 유지를 해야 서로 실수도 안 하게 되고 기대하는 바도 적기 때문에 상처를 덜 받은 것 같아요. 그리고 두 번째로는 너무 기대하지 마세요. 내가 너한테 100을 줬다고 해서 이 사람이 나한테 100을 줬다고 기대를 하면 상처받기 쉽거든요. 줄 때는 뭔가를 해줄 때는 안 받는다라고 생각을 하고 하면 상처가 좀 덜 할 수 있을 것 같아요. 기대감을 없애라는 말씀이세요? 기대감을 없애세요. 그러다가 주면 고마운 거고 끈제한 거고 세 번째는 기본적인 매너는 좀 지켜주셔야 될 것 같아요. 아무리 가까운 사람이라 하더라도 먼 사람이라 하더라도 지킬 건 지켜주셔야 되거든요. 왜냐하면 사람 마음 다 똑같거든요. 내가 대우받고 싶은 대로 상대방도 대우받고 싶어하기 때문에 내가 인사를 받고 싶으면 내가 먼저 인사를 하면 되는 거고 내가 굉장히 무언가를 하여튼 그런 대우받고 싶은 대로 대우받는 기본적인 매너만 지키면 사실은 요즘 요즘 분들 많이 젠틀하신 분들 많으셔서 그렇게만 해주면 서로 상처 주거나 이러지 않는 것 같아요. 그리고 너무 가깝게 지내지 말라 물론 이것들에 대해서 좀 반대의 의견을 제시하시는 분들 계실 것 같아요. 사람 사는 게 인간관계 아니겠어 이런 식으로 계신데 직장 내에서 인간관계는 저는 약간 한계가 있는 것 같은 생각이 들고요. 그리고 적어도 직장 내에서 우리는 누구나 성공하길 바라잖아요. 그럼 시간 싸움이거든요. 사람들과 친밀해지고 물론 좋아요. 그런데 그러려면 나의 시간도 투자를 해야 되는 건데 내가 일정 시간 회사에서 근무를 하면서 일도 그 시간 하나 해야 되고 관계까지 하려면 좀 그게 과연 될까요? 어느 정도는 좀 포기하고 거래를 유지하고 업무에 몰두하는 게 좀 필요하지 않나 라는 생각이 들어요. 시간은 좀 제한적이니까요. 그런데 가까운 사람한테 이제 뭔가를 주면 자연스럽게 기대감이 생기잖아요. 작가님은 그러면 상처를 안 받으세요? 상처를 받죠. 받는데 제가 상처를 받았을 때 결국은 이게 멘탈 싸움인 것 같아요. 굉장히 직장 생활에 있어서 멘탈이 되게 중요한 게 일은 사실 어렵지 않아요. 우리가 처한 상황들 어렵지 않아요. 그런데 그게 사실은 실제보다 더 어렵게 느껴지는 거는 내가 멘탈이 나가기 때문에 그런 거거든요. 저는 굉장히 끊임없이 저희 멘탈 관리를 해요. 저는 약간 멘탈 각으로 통하거든요. 사실 겉에서 보기엔 멘탈 각인데 집에 가면 또 그렇지도 않아요. 그런데 같은 그 상황을 떠올리면서 감정을 개입을 안 하려고 노력을 하죠. 나는 제가 기본적으로 이성적일 때 생각하는 어떤 몇 가지 기준들을 되뇌이면서 나는 백을 줬지만 너 백 줬을 때 안 받기로 너 마음 생각했잖아. 이런 생각들을 저를 굉장히 되뇌이면서 스스로를 관리를 많이 하는 편이에요. 그리고 상처를 받는다고 하면 그냥 상처를 받는 데 사실은 시간이 필요하거든요. 감정이 좀 필요하잖아요. 그때 저는 뭔가 자꾸 그냥 하는 편이에요. 그걸 잊어버리게 내일 해야 된 일을 먼저 한다던가 메일을 먼저 작성을 해놓는다던가 뭔가를 몰두하는 데가 있으면 잡생각 안 들거든요. 그렇게 많이 전의를 시켰던 것 같아요. 후배 여성 직장인 분들이죠. 후배 대기업에 입사한 정석에 입사한 여자 사원분들 보시면 어떤 생각들 드세요? 저는 일단은 후배들이 너무 귀여워요. 너무 사랑스럽고 너무 예쁘고 너무 잘 됐으면 하는 바람이 너무 크죠. 근데 이 얘기는 꼭 해주고 싶은 게 첫 번째는 어떠한 경우에도 너는 망치지 마라. 네 스스로를 망치지 마라. 그리고 두 번째는 길게 봐라. 이거는 장기전이거든요. 제가 얼마 전에 후배를 만났는데 후배가 담배를 배워보겠다고 하더라고요. 담배를요? 담배는 요즘에 취미이기 때문에 기호식품이기 때문에 그거를 뭐라 할 마음은 없는데 담배를 배우고자 하는 이유가 흡연 시대를 들어가고 싶다는 거예요. 흡연하시는 분들 남성분들 좀 많으시잖아요. 그 가운데에서 굉장히 서로 정보도 많이 공유되는 것 같고 이런저런 얘기가 막 얘기가 되는 것 같은데 본인은 정보에 대해서 너무 모르겠다는 거예요. 그 정보를 알면 조금이라도 유용할까 싶어서 이게 방법을 고안을 하다가 흡연실에 들어가야 되겠다. 담배를 피워야 되겠다. 제가 등짝을 막 쳤거든요. 사실은 저도 한때 그런 생각 한 적이 있었는데 저는 담배 피울 생각은 안 했고 음료수 갖고 덜렁덜렁 들어간 적은 많아요. 근데 제가 있어서 그런 건지 모르겠지만 실제로 거기서 나오는 정보가 100% 찐이라는 사실 보장도 없고요. 우리는 모르는 것에 대한 환상만 있을 뿐 경험해보지 못했을 뿐인데 내가 지금 당장 부족하니까 무어라도 해야 된다는 심정의 담배 흡연실 를 얘기를 하더라고요. 저는 그렇게까지 해서 너에게 남는 거는 10년이의 안 좋은 폐일 뿐이다. 이런 얘기를 하면서 말렸고 그리고 두 번째는 두 번째는 임신 자체를 고민하는 친구들 많이 고민하죠. 많이 고민하고 그리고 아이가 학교에 들어가서 적응을 못하는데도 불구하고 육아휴직을 고민하는 친구들이 되게 많아요. 근데 제가 아까 말씀드렸던 것처럼 그 시기가 아니면 못할 부분들이 분명히 있거든요. 그 부분들은 얼마든지 하시고 그 이후에 노력여야에 따라서 얼마든지 극복이 가능하시기 때문에 그 부분들에 대해서는 근데 그 상황이 되면 생각이 많아질 것 같긴 해요. 근데 우리가 어떤 경우에도 이건 뭐 나 잘 살 잘 자고 하는 거잖아요. 나를 망치면서까지 무언가를 하지는 않으셨으면 좋겠어요. 그리고 어차피 장기전이기 때문에 내가 지금 이 상황이 좀 답답하다고 해서 지금이 답답한 거지 나의 인생 전부가 답답한 건 아니거든요. 그렇기 때문에 크게 보시고 장기전으로 보시고 너무 조급하게 생각하지 않으셨으면 좋겠어요. 최후의 이기는 자가 진정한 승리자입니다. 일단 여성인 신입사원이 들어왔다고 하면 이 여성 신입사원에게 넌 꼭 여성임원이 되어라는 말을 하고 싶으세요? 아니요. 그러면 저는 참 늦은 감이 있지만 여성임원이라는 데에서 왜 여성자를 붙이는지 그걸로 이해를 못 하겠어요. 저는 임원이 되었는데 여자일 뿐인 거지 여성임원이 된 건 아니거든요. 아까 그 얘기 좀 빠트렸는데 그것도 사실 보이지 않는 차별이거든요. 학교에는 남학생, 여학생 있잖아요. 그때까지 좋았어요. 그런데 직장으로 가고 사회에 나가면 직원과 여직원이 있거든요. 맞아요. 부장도 부장과 여성 부장이 있어요. 그래요? 예를 들면 성을 다 갖다 붙여요. 어느 정도 시점이 되면 저는 그거 되게 불만이에요. 그렇죠. 왜 여성임원이냐고요. 그냥 임원이지. 그렇죠. 그래서 후배사원이 들어오면 저는 뭐 임원이 되라 이런 얘기는 조금 없어 보일 수 있으니까 가급적이면 네가 갈 수 있는 곳까지 높게 올라가 봐 이런 식으로 조금 은혜적으로 표현을 할 텐데 그래서 저는 여성임원이 되라는 얘기는 안 할 거예요. 왜냐하면 그거는 반쪽짜리거든요. 그러네요. 진짜. 우리도 이제 알게 모르게 어떤 남성 위주의 세상과 프레임에 이미 물든 거죠. 레이디 퍼스트라니까요. 그러니까요. 맞습니다. 맞는 것 같습니다. 그러면 이제 여성 아니 여성 임원을 꿈꾸는 후배들에게 해주고 싶은 말 임원을 꿈꾸는 후배들에게 해주고 싶은 말 요일로 영끌 이런 것만 유행하잖아요. 저는 하고 싶으면 해야 된다고 생각하거든요. 우리가 먹고 싶은 거 드시잖아요. 여행하고 싶으시면 가시잖아요. 그런 것처럼 임원도 하시고 싶으시면 하시면 돼요. 그런데 많은 분들이 내가 할 수 있을까 이런 생각 많이 하시더라고요. 그렇죠. 못할 거 없어요. 그런데 이게 내가 할 수 있을 거라고 생각을 하고 사는 것과 나는 이러지 못하지 않을까 라고 생각하는 거는 내가 행동하는 거에서부터 차이가 날 수 있거든요. 하고 싶으면 하세요. 그냥 할 수 있어요. 그 말을 하고 싶네요. 하시고 싶으면 하시라고. 참 많은 참 쉬운 말인데 이게 참 실천하기 어려운 거라 그 과정에는 아까 그 목표 노트나 무던이도 노력을 해야 되는 거죠. 그 이번에 쓰신 책 제목이 독한 언니의 직장생활 백사잖아요. 그럼 이거는 이제 여성분들을 타깃으로 하신 건가요? 저 그 질문 진짜 많이 들었는데 젠더 갈등을 부추기는 거 아니냐 이런 얘기 많이 하셨거든요. 근데 제가 오빠는 아니니까요. 오빠? 누나는 누나? 어떻게 해야 되죠? 독한 사람 독한 사람 친구미가 떨어지잖아요. 이거는 약간 좀 친근하게 하기 위한 약간 마케팅의 한 방편이었는데 이것들만 좀 부각하시는 분들이 계셨어요. 저는 직장생활을 열심히 해서 원하는 위치에 이르고 좀 더 큰 꿈을 꿀 수 있는 그런 어떤 큰 희망과 이것을 주고 싶었는데 독한 언니라는 거에 좀 포커스를 많이 맞추셔서 이걸 좀 약간 갈등을 부추는 분이 계시더라고요. 저는 그렇게 그 계략적이지도 않고요. 사상적이지도 않고요. 그냥 많은 분들이 잘 되기만을 바라는 사람이기 때문에 실제로 남성분들이 보시고 나서 도움받았다는 얘기 되게 많이 하셨거든요. 사실 뭐 이만 모르는데 너나가 어디겠어요. 다 오르겠지. 이 책이 훨씬 유용하실 거라고 저는 생각이 됩니다. 정말 근데 내용을 생각해보면 그렇게 사실 여성적이지는 않은데 안아요. 제목부터 이러니까 여성이라는 시선을 프레임을 갖고 딱 보니까 이제 약간 이게 제가 잘못했어요. 제목 직접 지으셨나요? 네. 아 그러셨구나. 저는 이렇게 친근함은 즐기게 되는데 일단 알겠습니다. 절대 여동생만을 위한 책이 아닙니다. 알겠습니다. 후배들을 위한 책입니다. 이제 끝으로 구독자분들이 해주고 싶은 말씀 한번 좋을 것 같습니다. 네. 저 일단 이런 기회 주신 우리 PD님께 너무 감사드리고요. 이렇게 30만 유튜버 빨리 되시길 바라겠고요. 아 네. 제가 오늘 드린 말씀이 굉장히 많은 얘기를 드렸지만 맥락은 하나인 것 같아요. 네. 목표를 설정을 하고 계획을 하고 실천을 해라. 사실 그 얘기 꼭 해드리고 싶고요. 어 구슬이 서마리라도 껴야 된다는 속담이 있잖아요. 하시면 돼요. 근데 많은 분들이 안 하시면서 그냥 계획만 하시거든요. 지금 유튜브 우리 PD님 그 유튜브 나올 때마다 꼭꼭 챙겨보시고요. 그 나머지 시간은 계획하시고 실천하시는데 매진하신다면 우리 구독자분들께서 원하시는 꿈 반드시 이루실 수 있을 겁니다. 네. 그래서 오늘은 독한 언니의 직장생활 백서 저자 정경아 작가님을 모시고 예전에 받았고요. 오늘 너무 좋은 말씀 정말 감사하고요. 정말 감사합니다. 구독자분들도 정말 감사합니다. 네. 고맙습니다. 감사합니다. 좋습니다.